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 그리고 미국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니안 위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교회 리더들을 위한 리셉션과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투자 포럼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2월 1일에 열린 우크라이나를 위한 조찬 기도회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에 상은을 치유하는 순전한 복음과 부흥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우크라이나 구호 사업을 위해 한국교회봉사단과 유엔 난민기구,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등과 협력해 섬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